뉴질랜드의 대형 마켓이 우리나라 슈퍼마켓처럼 되어있는 데가 팩앤세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있고 그 다음에 뉴월드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인데 저는 지금 팩앤세이브를 다녀왔어요 여기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카운트다운이나 뉴월드 쪽에 가면 조금 더 단가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팩앤세이브에서 장을 봐가지고 왔는데 오늘 봐가지고 온 총 금액이 157달러 34센트예요 그랬고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봐 볼게요 제가 산 게 뭐를 샀는지 첫 번째 허니 샀구나 참 허니 제가 아침에 한 티스푼씩 이렇게 타서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를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얘를 얼마에 샀냐면 6달러 99센트 그랬고 그 다음에 플런저 커피 이번에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제가 마시는 거는 아닌데 얘가 저렴하게 팔아서 지금 3달러 99센트에 팔아서 얘를 사왔고요 플런저 커피 만들 수 있는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 종갓집 김이 대형마트에서 팔려요 신라면도 팔리고 그 다음에 오뚜기 제품도 팔리고 그래서 종갓집 김을 얼마에 사 왔냐면 이게 2, 4, 6, 8, 10개 10개가 들어있는 건데 3달러 99센트에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캘로우 아침마다 저희 먹는 이거는 남편 거 남편은 좀 달짝지근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캘로우 걸로 사 왔고요 얘가 5달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베리 종류 많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람 수가 틀려요 얘는 450g이고 남편 거는 670g 남편 거는 5달러 제 거는 3달러 99센트 아 아니아니요 이거 4달러 19센트에요 19센트고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과일이나 이런 거를 제가 베이킹소다로 사서 베이킹소다로 씻혀서 그냥 껍질채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사과나 이런 거 레몬이나 이런 거는 베이킹소다로 이게 요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세척용으로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단가는 1달러 59센트 그리고 올리브오일 파스타 좋아하니까 엑스트라 버진으로 올리브오일을 샀고요 이게 지금 1리터짜리인데 얼마에 구매를 했냐면 8달러 99센트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이밀크 하나 샀어요 이번에 왜냐면 제가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이밀크로 먹어보려고 이게 빰이라고 붙어있는 게 자체브랜드에요 그래서 얘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팸 라이트 하나 구매했어요 이게 3불 99센트 딸이 좋아하는 거요 그리고 디시워셔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했어요 가장 밸류 팩 해서 2리터짜리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밸류 팩 해서 2 2불 39센트 그랬고 그 다음에 토일렛 페이퍼도 가장 저렴한 거 밸류 팩 해서 3불 99센트짜리 샀고요 그 다음에 아 그때 마이모님이 베이컨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던 잠깐만요 아 셀몬 했죠 이거요 이게 일단 셀몬 회 뜨는 거 중요한 부분 다 제하고 나서 이 부분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걸 오븐에 구우면 굉장히 맛있어요 간 하나도 안 하고 이거를 아는 동생 집에 갔는데 동생이 그렇게 세주는데 정말 소금 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사왔고요 지금 이렇게 생선 머리 두 개 들어가 있고 꼬리 들어가 있는데 5달러 37센트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이거 뉴질랜드 사과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사 갖고 왔는데 사과가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바삭바삭한 사과 그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특히 겨울이 제철이라 어려움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얼마에 구매를 했냐면 애플이 지금 이게 제가 8개를 넣었어요 8개를 넣었는데 1달러 76센트 사과값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2개 해서 5불 했고 그 다음에 바나나 아침마다 제가 시리얼에 넣어서 먹는 거 제가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이게 6쪽짜리인데 얼마에 샀냐면 2달러 21센트 그 다음에 브로콜리 2개 해서 4달러 그리고 캐롯 2개 샀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많이 안 사고 2개만 샀고요 캐롯도 저렴해요 2개 해서 47센트 그 다음에 샐러리 샐러리 장아찌 제가 한번 올렸었죠 샐러리 또 한번 하려고 장아찌 하려고 하나 또 구매했고요 단가는 샐러리가 2달러 그 다음에 진저 샀어요 진저가 없으면 꼭 불편하더라고요 진저 이만큼이 얼마냐면 22센트 그 다음에 레몬 하나 샀고요 남편 도시락에 물 사줄 때 항상 제가 잘라서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레몬 하나 샀는데 얘가 40센트 그리고 어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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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를 때 항상 딱딱한 걸로 고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니언은 2달러 54센트 그 다음에 포테이토 얼마냐면요 2달러 35센트 그 다음에 스프링 어니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스프링 어니언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쟁여놓고 먹는데 마트 갔을 때 이제 일단 다 떨어져서 제가 2개를 샀어요 근데 4개 들어있거든요 4개 4개씩 그리고 상태도 지금 한국 상점에서 산 것보다 안좋아요 안좋은데 얘가 얼마냐면 하나에 1달러 89센트 거의 2달러에 파는 건데 별로 안 들어있죠 근데 복불복인지라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어요 혹시 한국 상점에서도 비싸게 팔 때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스프링 어니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스리얼에 제가 넣어 먹는 월넛 그리고 이 견과류 그래서 지금 이 견과류가 월넛이 얼마냐면 음 10불 44센트 그러니까 10달러 44센트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14달러 91센트 그래서 얘랑 얘랑 그 다음에 바나나랑 뭐 포도랑 이런거 넣어서 우유에 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유도 여기 보시면은 아 두부랑을 소개를 안했네요 두부가 안나왔나요? 두부가 굉장히 소프트한거 하고 조금 하다한거 하고 근데 소프트는 너무 소프트해서 치킨같은거 넣을 때 부서지더라구요 그래서 두개 다 하다한걸로 해서 이게 5불 5불이고 그 다음에 제가 치즈카 할 때 사용했던 그 아담치즈 이번에도 모찌랄라 치즈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 몸무게가 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 구매를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우유 우유 4통을 구매해왔어요 시리얼하고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레몬에이즈 99% 슈가프리 항시 이거를 원해서 제가 이거는 제가 마시는 건 아니구요 저는 이런걸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시원하게 해 놓고 먹는 걸 좋아해서 3병을 사왔구요 그 다음에 장을 보다보니까 우리나라 그 뭐죠 고등어 통조림 같은 그런게 있어서 얘를 한번 사와봤어요 어 솔트가 에디드 되어있네요 음 예로 그 뭐지 고등어 조림을 해보려고 사왔는데 모르겠어요 성공을 할지 암튼 이거를 두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1불 98센트 그래서 두개 해서 4불정도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이거는 지금 패킨세입에서 아 가장 중요한거 요즘 저희 남편이 원래 콧가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중국음식인 포거 있죠 포거 발음이 맞나요 마라탕 그거에는 중국음식이기 때문에 찡타오가 올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국맥주 중국맥주 찡타오 이게 19.19달러 99센트 사왔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국마트 가서 한가지 거기에 정육코너는 또 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를 사가지고 왔냐면 이 목등심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그 목등심 스테이크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소금 묻혀서 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더라구요 칼질해서 그냥 스테이크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잘라서 뭐 카레 같은거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팩 사왔구요 이게 얼마냐면 21달러 60센트 아 20 22 21달러 60센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한국산점 정육점에서 사갖고 왔구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 덜 본거에요 왜냐면 김치를 내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김치에 들어가는 또 무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패켄세이브에서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박아온게 이만큼을 박아지고 왔는데요 전체 금액이 157달러 34센트에요 그러니까 저렴하지 않아요 이런 장 보러 갔다 오는게 저렴하지 않고 지금 한국산점에서 물건 사온게 한 100달러 정도 한국산점에서 오늘 장 봐가지고 온거는 지금 100달러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껴서 장을 본다 그래도 한 일주일에 200불 정도는 한치 쓰는 거 같아요 제가 더 높게 잡아서 전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가지고 왔구요 김자도 있고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거 이게 블루치즈에요 블루치즈인데 이번에 오늘이나 주말에 한 번 오클랜드 최정상에 있는 카페에서 먹었던 블루치즈 피자 있잖아요 그거를 얇은 도우 써가지고 블루치즈 피자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이걸 사갖고 왔어요 얘는 3달러 99센트 이 냄새를 제가 영상 속으로 같이 보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혹시 해외에 사시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장 한 번 보시면 리뷰 달아주시면 서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생필품은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가가 어떻게 다른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